안녕하세요. 금리 공포가 커지고 있답니다. 연 5% 이상의 대출자가 8년 7개월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.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작년 4월달과 올해 4월달을 비교했을 때 5% 이상의 대출금리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작년 4월달에 4.1%였는데 지금은 11%로 무려 7%가 늘었다고 합니다. 3% 미만의 가계대출금리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75%였는데 작년에는 지금은 54%로 무려 21%의 사람들이 줄었다고 합니다. 뭐 이제는 4,5% 대출을 부담하는 사람들도 이제 21%인거죠. 작년에 3%이던게 21%니까 얼마입니까? 무려 18%가 늘었습니다. 점점 개개인들이 부담하는 대출금리의 평균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게 맞겠죠.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대략 대략 1년전에 2.2% 후반에서 3% 초반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지금은 한 4% 초반에서 4% 중반까지다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다라는거죠. 근데 이게 점점 더 안좋아질거라는거죠. 왜냐? 미국이 6월달, 7월달, 이번달이 6월달이잖아요. 6월달, 7월달이 0.5%씩 올려요. 그러면 6월달에 1.5% 되고 7월달에 2.0% 되는거죠. 한국은요? 한국은 6월달에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없습니다. 7월달에 있습니다. 그러면 한국이 7월달에 안올릴까요? 올릴까요? 무조건 올리죠. 그러면 지금의 제한국이 1.75% 다음달 7월달에 0.25% 올리면 한국은 2.0%이 되죠. 미국도 2.0, 한국도 2.0. 기준금리가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는요? 더 올라가겠죠. 7월달에 한국이 2.0 만들고 난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회의가 몇번 남아있습니까? 3번 남아있습니다. 그러면 그 3번을 안올리고 넘어가는 날이 있을까요?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거죠. 그냥 2022년 연말이 되면 2.75%가 된다. 지금 1.75%인데 연말이 2.75%가 되면 기준금리가 1%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럼 시중금리는요?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22년 연말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5% 이상의 대출을 내는 사람들의 비중이 작년에 4% 지금은 11% 월 연말이 되면 5% 이상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정도일까요? 그냥 20% 넘어가지 않겠습니까? 20%? 30%? 더 넘어갈거다라고 보는거죠. 3,4%의 대출을 내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거다라는거죠. 아, 제가 아까 말씀드릴때 말씀 잘못드렸습니다. 대출이자를 3% 미만의 대출을 받는 사람이 75%에서 작년 4월에 올해 4월에 3% 미만의 대출을 내는 사람들이 14%입니다. 무려 61%가 줄어드는 겁니다. 3,4% 대출을 내는 사람들은 작년에 17%에서 지금 54%로 대게 대폭 늘었네요. 결국에는 3% 미만의 대출을 내는 사람들이 3,4%로 대거 바뀐거죠. 꽤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파괴 효과가 커지는거죠. 답이 없습니다. 깝깝합니다. 많이 힘들죠. 지금 4% 중반대 대출을 내고 있는 사람들 불과 작년 이맘때 한 2% 중후반대를 내던 사람이었을거다라는거죠. 대략 한 2% 정도의 인상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을거다라는거죠. 연말이 되면 그냥 대출을 내는 사람들의 시중평균이 한 4% 중후반에서 한 5% 후반까지 가는거죠. 5% 후반까지. 5% 후반까지 가고 상단 금리는 한 8%까지 가는거죠. 그러다가 내년이 되면요. 지금 예상하기로는 2022년 연말에 2.75 내년이 되면 4.5% 심하면 5%까지 갈건데 4.5%라고 가정해보자구요. 그러면 그러면 지금이 1.75인데 4.5까지 가면 그냥 시중금리는 시중금리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그냥 5% 이상이 아니라 4% 후반이 아니라 6.5% 7% 6.5%에서 한 7.5%의 대출이자를 내게 되는 셈인거죠. 그냥 그냥 7%대 대출이자를 평균 낸다고 생각하면 되죠. 거기다 가상금이 조금 더 멸면 10%의 이자를 그냥 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아마 현실을 아마 맞닥뜨리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거죠. 많이 안좋죠. 많이 어렵습니다. 이게 지금 현재 닥친일인거죠. 점점 더 상황이 안좋아진다로 봐야될것 같습니다. 지금은 한국은행도 7월달에 빅탭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. 그럴만도 하죠. 왜냐 6월달 7월달에 0.5%씩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가 2.0이 되잖아요. 그런데 한국은 7월달에 금리를 올리는데 7월달에 금리를 올리는데 1.7호에서 0.5% 올려서 2.0라도 되야 겨우 미국하고 관객을 두는거죠. 똑같아지는게 아니고 0.0라도 높은 수준을 해놔야 그래야 버틸 수 있기 때문인거죠. 그렇게 해서 한국은행이 7월달에 0.5% 만약에 올린다면 어떻게 됩니까? 2.0 되는거잖아요. 그러면 남아있는 금리회의 3번 동안은요. 그냥 3번 올려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.75에서 끝내는게 아니라 올해 연말에 3.0까지도 갈 수 있다. 이렇게 봐야 되는거죠. 게다가 내년에는 내년은 내년대로 더 가파르게 올릴거다. 라고 봐야 되는거죠. 꽤나 상황이 안좋고 꽤나 살벌하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.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. 뭐 이래저래 상황들이 많이 궁지로 내몰리는데요. 뭐 이렇게 점점 하우스포가 되고 또 나중에 경매 당하면 그냥 수용불이행자 되고 채무불이행자 등재돼가지고 신용카도 못쓰고 핸드폰 사용 못하는 대개 경제적으로 두팔 두다리가 잘리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거죠. 남의 돈 빌리는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걸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느낄 것 같습니다. 그냥 괜찮은게 아니라는거죠. 실수능액이 하고 있는 일인거죠. 어떻게 될까요. 어떻게 될까요. 뭐 땡길 수 있는 때까지 최대한 땡겨 쓰고 파산하거나 뭡니까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 이들도 많답니다.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그냥 끝장을 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답니다.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무분별하게 받아주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? 책임을 져야죠. 빚진 사람들은 채무자들은 죽을 것 같다. 그러면 돈 빌려준 채권자들은요. 그 채권자들은 무슨 잘못이냐라는거죠. 절대로 세상이 한쪽 미만 봐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왜?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가계 대출을 많이 낸 사람들이 금리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 감당이 안되고 원탈러 환율이 엉망이 돼서 한국 전체의 경제가 허탈해질 수 있는거죠.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것 같습니다. 이게 닥친 모습이다라는 거죠. 지금 이제 물가는 물가대로 안 잡히고 이래저래 여러가지 사항들이 안 좋습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개인을 표적삼아가지고 그에게 다 책임을 떠 넘기려는 계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쩌면 그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권으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그들이 잘 정치를 하게 우리의 삶을 잘 움직여지게 정치를 그리고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치게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텐데 참 말처럼 쉽지 않은 얘기인거죠.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피폐해질 것 같습니다. 전세계가 저금리다가 이제는 전국이 전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은 절대로 절대로 괜찮아질 수 없는 거죠.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. 연말이 되면 그리고 내년이 되면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.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. 절대로 절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대출금리가 10% 오면 그냥 닥치는 겁니다. 폭탄이 점점 더 커져서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게 되었습니다. 어쩔 수 없다. 뭐 이런저런 얘기들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. 빚진 개인들은 대가 몰락하고 빚지지 않고 그냥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좀 힘들어하면서 불편해하면서 사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